안녕하세요 솔솔 엄마에요 오늘은 아기도 어른도 먹기 좋은 맛있는 바나나 푸른즙을 아이들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혜윤아 혜윤아 우리 바나나 푸른즙 먹어볼까? 우리 고모랑 다같이 먹어볼까? 고모야 앉으세요 우리 먹자 고마워 평소 혜윤이가 변비가 있어서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주위 엄마들에게 아기 변비 이야기를 하면 푸른주스를 먹여봐라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혹시 아직 푸른이 낯선 분이 계신가요? 푸른은 서양 자두를 말린 것인데요 건자두 또는 말린 자두라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다이어트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슈퍼푸드인데요 식이섬유가 사과의 12배에 달하는 풍부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장운동을 도와준다고 해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먹었던 타회사 푸른즙은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바나나 푸른즙은 바나나 농축육을 추가해서 달달하게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혜윤이 또 먹고 싶어? 혜윤이 또 먹고 싶어? 아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거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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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을거야 응? 또 먹을거야 또 먹고 싶어? 응 하나하나 푸른즙은 우리 매일 엄마랑 아빠랑 혜윤이랑 혜윤이랑 하나씩 먹자 응? 하루에 하나씩 뭐 먹어야 돼 응? 또 먹을거야 또 먹고 싶어? 응 어떡해 우리 공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또 줄게요 알았죠? 응 응 엄마도 먹어봐 응? 엄마도 먹어봐 엄마도 먹어봐야지 엄마도 먹어볼게 응? 응? 혜윤이 또 먹으면 안돼 이따가 하나 먹었지 우리 내일 또 먹자 알았지?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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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의 하루 권장량은 3,4알인데요 한 팩에 푸른 3알의 영양소가 알차게 담겨있다고 해요 임산부와 아이도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응? 저도 엄마가 매일매일 하나씩 줄게 혜윤아 응 잘 먹은 사람만 엄마가 준다고 했지? 응? 응? 혜윤 이거 먹고 싶어서 밥 잘 먹은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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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푸른즙은 파우치로 되어있어서 외출할때 가지고 다니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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